안녕하세요. 파만엑스로 리드하라의 강예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월드베스트 파만엑스라는 주제로 하루에 한 가지의 파만엑스 제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할 제품은 바로 얼마 전 파만엑스 신제품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런칭한 에이지락 메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세포 수를 30조개로 추정한다면 사람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는 세포보다도 많은 38조개가 있다고 해서 미생물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10여 년간 미생물의 생태계라는 뜻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파만엑스에서도 7년의 시간 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해서 올해 에이지락 메타가 출시되었고요. 메타는 전환, 탁월함이라는 뜻이 있는 용어로 메타가 뉴스킨의 에이지락 기술과 만나 탄생된 제품입니다. 사실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참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어떤 배합 비율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이지락 메타는 독창적인 성분들의 배합 비율로 이루어져 탁월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제품 성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세대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3종, 2세대 유산균인 유산균의 먹이로 알려진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3세대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결합한 신바이오틱스에 이어 4세대 유산균인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부원료로 식물 영양소 중 하나인 퍼플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파마넥스 연구진들은 여러 가지 안토시아닌 함유 원료에 대한 연구 끝에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 세 가지의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평소 눈 건강, 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왜 들어간 걸까요? 파마넥스 연구진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원료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였고 그 중 안토시아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안토시아닌의 효과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 즉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연구하였고 그 결과 안토시아닌이 장 건강을 좋아지게 해준다는 내용과 동물 실험 그리고 사람에게 적용한 시험들이 저명한 논문에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보통의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것도 일반 의약품보다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이나 불치병에 대한 의약품이 시판되는 과정에서 논문이 쓰여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의약품도 아닌 영양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논문이 발표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탄생된 에이지락 메타의 기회 효능 또한 남다릅니다.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나와 있는 타사의 많은 제품들이 기존 유산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에이지락 메타는 현대인들의 무너진 장 건강을 회복시켜 장으로부터 연결된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한 배변 습관은 기본이고 도수치료로도 풀리지 않았던 딱딱한 승모근의 풀림, 안구건조증, 비염 완화, 불안장애, 습진, 식욕 호르몬 조절 등등 정말 우리 몸의 크고 작은 불편함들까지 해결해주는 그렇기에 장이 있는 생물이라면 모두가 먹을 수밖에 없는 에이지락 메타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월드베이스트 파마넥스의 두 번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